팬들이 지 멋대로 흔들리더라니깐요. 지 멋대로 퀵하고 돌더라니까요. 호의 안 보여. 귀신 맞대, 우리 할아버지가. 귀신들이 여기를 못 떠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계속 사고가 나냐고. 그 죄질이 나빠. 애먼 사람이 벌써 둘씩이나 죽었잖아. 그럼 수사를 어떻게 하죠? 우리가 피해자가 되네요. 아저씨. 귀신 못 봤어요? 진짜 못 봤어요? 어떻게 된 건지 알겠습니다. 아, 이거 어떤 새끼야, 이거. 이 논란. 매일 새로운 E&A